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환상적 분위기와 맛을 동시에 잡은 공간인 200평 고급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호텔 로비를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완성된 곳이라 공간 내부의 로비 공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와 내부의 라운드형의 돌 디자인의 벽을 세워 내부를 가려주었습니다. 로비 공간의 천장에는 하늘하늘한 한지 재질의 천으로 예술적이면서도 안쪽의 조명의 효과로 몽환적인 분위기도 함께 주었습니다. 벽면에는 레스토랑 홀 공간과 연결된 선반을 하나 만들어주었고 선반에 도자기를 놓아주어 미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라운드형의 벽면을 따라가면 안내를 해주는 카운터 공간이 나오는데 데스크를 골드 컬러로 완성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로비 공간과 홀 공간의 분위기는 밝고 어두운 느낌으로 구분해주었고 넓은 천장을 브라운 계열의 레일 조명과 간접 조명으로 설치하여 은은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안쪽 벽면에는 수채화 느낌으로 디자인된 벽에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밝기를 조절하고 전통의 느낌이 나도록 해주었으며 자리 간격을 넉넉하게 배치하여 주어 손님들끼리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공간 끝쪽에는 골드 프레임으로 완성된 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문의 위치를 구분하기 쉽도록 문고리를 시공하여 주었고 벽면에 같은 톤의 새나 꽃 문양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룸 공간도 두 분위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아늑한 공간에는 주방 공간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음식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밝은 톤으로 완성된 공간은 개방감이 있어 쾌적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공간인 200평 고급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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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